아휴 야 주연아 응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뭐 야 누가 요즘 꽃길 걷냐 요즘에는 쩍이래 대세지 레이 액션 안녕하십니까 아리씨의 포기록코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블록이를 잡을 건데요 저희가 오늘 블록이를 직접 낚시로 잡은 다음 요리도 한번 직접 하고 한번 먹어보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이를 잡으러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로 오게 됐는데요 여기 지렁이도 이렇게 바늘에 끼고 제가 직접 던져서 한번 블록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은 많이 낚아봤는데 물고기는 이번에 처음 낚아보거든요 한번 얼마나 낚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잡았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잡았는데 슉 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Mig 이소라 제놈이지 주 hacking 이게 좀 다르니까 어 와옹 오우야-잡았다. 오씨 예야야 일로와봐. 예야야야야. 예예~~ 잡았습니다. 오우씨, Tube, 게놈 sólo. 어 무서워. 야 이거 어떡하냐? 지금. 오 오 참 쉽죠잉 와 뭐야 개쉽네 자 저희가 지금 잡은 블룩이라는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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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지금 잡은 블룩이를 한번 보시죠 자 대략 한 8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이 블룩이를 한번 저희가 가지고 요리를 해서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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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요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먹음직스럽지 않아요? 냄새가 되게 좋아요 두렵죠 솔직히 아니 난 지금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? 한번 먹어보고 싶어 빨리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먹어볼까요? 자 짠 짠 나는 처음 먹어보는데 나도 이거 맛있어? 고소한데? 나 불닭소스를 지금 묻혔어 불닭소스를 묻힌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음 괜찮아? 오 맛있다 맛있어? 어 이건 맛있다 나도 그래?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딱 첫 입 먹었을 때 먹고 좀 뒷맛에서 블루그레 특유의 흑내가 났거든 음 근데 불닭 찍어 먹으니까 하나도 안 나와 그치? 어 이거 그냥 먹으면 소금만 찍어서 먹으면 아 좀 비려 어 좀 비려 맛있다 어 근데 불닭 찍어 먹으면 하나도 안 비려 μ 내부 나도 살짝 편견이 있어서 그런가 손이 가진 않아요 솔직히 나도 맛있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그 손질 anime 과정하고 administrator 그래가지고 니가 응 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깐 노 princess TER 조금 고소하긴 하지 확실히 vaiya 바짝 튀겨서 진짜 고소해요 나중에 만약 이걸로 조림일은 만약 조림이라던가 좀 맛있는 음식을 한다면 먹을 의향이 있습니까? 오우! 졸단먹지! 자, 저희가 이렇게 블루길을 한번 먹어봤는데요. 우리 피디님께서는 맛이 어떠셨나요?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. 아,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제 취향은 아니에요. 근데 생각보다 맛은 있었어요. 블루길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선임견 때문에 입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저희가 블루길로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는데요.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컷! 오케이, 컷! 오케이, 컷! 오케이, 컷!